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제 템세팅이 숄더 맞추면은 사실상 거의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자 오늘은 카루타 3세스트를 구매를 하였습니다. 모자 6에 40조업에 가해 7짜리 완작되어 있고 27%의 유니크 에디 2줄을 구매하였습니다. 상의 5에 68조업에 에디 2줄에 올테 3까지 해가지고 5에 68조업 21% 5에 64에 18%에 에디 2.5줄짜리를 구매하였습니다. 구매가격은 3개 합쳐서 130억에 구매하였습니다. 나쁘지 않은 게 하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사일런트 리카운 벨트를 구매하였는데요. 이것은 23억 주고 삼성짜리 구매하였습니다. 23억 주고 삼성 정도면은 레전드리 24%에 다 푸지 않더라고 get 하였습니다. 어 이제 사실상 숄더 빼고는 아 하트도 구매하였죠. 하트도 이거는 이제 25.5에 구매를 하였습니다. 이제 다음 템세팅 영상으로는 이제 숄더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거의 마무리될 때쯤에 한번 올리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. 이제 마지막에서는 모든 이제 아이템 가격 비용과 어 다 합쳐가지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템세팅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없지 뭐 아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